이거 놔! 이건 오라고! 시끄럽다! 감히 플랭크톤을 잡아오다니? 스펀지밥, 플랭크톤이 개살복으로 훔치다 잡혔다. 어서 감옥에 넣도록! 알겠습니다! 따라와 플랭크톤! 못가! 못가! 따라오라고! 이야! 영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래 스펀지밥, 누구해? 누, 누, 누! 이거 놔! 나도 이제 그만 서로 돌아가야겠군! 플랭크톤, 더위몽 감옥에 온 걸 환영한다! 아주 끔찍한 하루하루가 될 거야! 으하하! 여기는 아주 무서운 더위몽 여덟소다! 으하! 으 아, 으하! 으하! 으 아! 너 뭐야? 깜이 나한테 까불어? 안돼, 맞고 싶은 거야? 아니, 내 방은 2층이라고! 얼굴 한 번 험하게 생겼네! 야, 이번 한 번만 내가 봐주는 거야! 저 녀석 성격도 안 좋군! 이봐! 어서 나를 풀어주라고! 아이, 그 녀석 조그만데 엄청 시끄럽네! 다음 주에서 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쫄랄루! 다음 재수 오기 전에 청소나 시키자! 나와! 네, 교도관님! 아, 재수! 여기 청소 좀 해야겠어! 새로운 재수가 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어우, 배고파! 난 간식이나 좀 먹어볼까? 어우, 맛있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쪽 말고 여기,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아주 맘에 들어! 어, 간식을 먹었더니 졸리네! 어, 교도관 녀석 잠이 들었군! 좋아! 교도관 잘 있으라고! 교도관! 교도관! 재수가 탈출했다! 재수가 탈출했다! 어... 어? 재수가 탈출했다고? 야, 재수! 안 되겠다! 네! 이럴수가 놓치다니! 네네!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네! 네네네! 우리 형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지? 경찰 녀석 동화 중이군? 네! 그럼 출동하겠습니다! 와! 형님! 형님 제가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감옥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온 거야? 형님을 구하러 왔죠! 좋다! 저기 경찰관한테 열쇠가 있을 거야! 어서 열어! 네! 형님! 열쇠가 없는데요!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나가 내가? 형님! 저만 믿으십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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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어서 나오십쇼! 오, 대단한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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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쨰! 어서 가자! 네! 형님! 아, 맞다! 총! 총! 총을 챙겨가야지! 가자!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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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건 너네 거니까 놓고 간다! 참! 잘 있어라! 경찰서야! 으악! 움직임에 쏜다 으악 나 또 잡혔어 드디어 잡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범죄자들을 이렇게 놓치면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잡히다니 따라와 시끄러워 한 녀석이 안 잡혀서 큰일이군 그래 죄수를 구하러 또 오겠지? 숨어 있어야겠다 빨리 네 방으로 들어가 으악 친구 어서와 혼자 갔다가 금방 왔네 뭐야 너 그러다 혼날 줄 알아 형님은 무사하셔야 할텐데 여기가 내 동생이 잡혀있는 곳이라는 거지 이번엔 내가 구해주겠어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오! 드디어 나타났군 이번엔 내가 너를 잡아주겠어 자 하나 둘 셋 오!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총 버리고 항복해 이럴수가 이렇게 쉽게 잡히다니 빨리 빨리 총 버려 아니면 총으로 쏜다 알았어요 어이 무섭게 감히 탈출을 하다니 자 어서 감옥으로 들어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넌 독방이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밀지마요 폴리, 로이, 엠버 수고했어 경감님도 수고하셨어요 스폰지 교도관 이 녀석은 독방으로 알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어이 알았어 어 형님 동생 걱정하지마 네 형님 빨리 올라가 알았어 어 나도 이제 그만 서로 들어가봐야겠군 너도 빨리 똑바로 들어가 알았어요 어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좋네 자 들어가 뭐야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거야 거기가 아니야 너는 여기라고 너는 독방이라고 어 이게 뭐야 혼자 무섭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거야 조용해 거기서 반성 좀 하라고 여긴 너무 무서워 꺼내줘요 블랭크톤은 이제 썩방 로äl 장관이